안녕하세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기술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종입니다. 최근 5G 기술이 표준화되고 있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되는 IoT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IoT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속 전송신호의 구현이 필수적입니다.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장치들이 등장함에 따라 신호 무결성과 전원 무결성 확보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다양한 전송신호 규격이 생겨나고 그 사양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킷사이트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뮬리터인 ADES를 이용하여 고속 전송신호를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속 전송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TX와 RX 그리고 채널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보드의 구상 단계인 프리레어 단계의 해석과 더불어 실제 아트옥이 구현된 보드의 검증까지도 가능해야 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보드의 전송선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작의 해석 기반 모델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ADES는 높은 주파수에서도 정확한 전작의 모델을 얻을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웨비나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